이리 내놓고! 이리 내놓으라! 안 돼요! 그건 안 돼요! 이리 내놓으라! 이리 내놓으라! 놓지 못하게! 아버지! 아버지! 이놈들! 이게 무슨 짓이냐! 이 죄를 네가 알렸다! 죄란! 어째 무거운 사람에게 이따의 행패를 부리는 겐가! 닥치거라! 네 역적 조광조에게 죄를 올리고 반역을 꾀하지 않았더냐! 누워버려도 너희 아버지는 역적이야! 넌 역적이 새끼고! 역적의 피는 참으로 더럽고 질기지 않느냐!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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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소가 누가! 왜 엎소가가서 놀림 밖에 해요! 왜 했어요! 왜! 돈과 하나 감싸지 못하는 것이 학문이라면 소생 더는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마 주시라! 넌 겁쟁이가 아니야 사례 중에 사례 권천동 부대원이야 그거 알지? 아멘